마울러 선언했습니다. 골카운트 원앤원에서 라이너스턴 파구. 아차가 터지면서 땅이 굳게 몰리고 말았는데요. 골카운트 원앤원에서 라이너스턴 파구. 아차가 터지면서 땅이 굳게 몰리고 말았는데요. 우측으로 떠가던 파구. 원아웃을 잡습니다. 던집니다. 아 지금 던진 슬라이더는 각도가 정말 유리했습니다. 하자가 완전히 솟았어요. 에어땅볼 1초고 갑니다. 이너로에서 아웃. 그리아웃 체인지. 마치기 까다로운 그릇이었어요. 자 투수. 쳤습니다. 바구가 내외에 높게 떴습니다. 답안하면서. 아우 수위! 아우 수위! 감사합니다.